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Chilling. Yeah, it's been a long time for my reaction videos. How did you come back? Joe Tang Howe, Nick The Realty, the new music video, Healthy Mind. Oh, it's been a drop-off. I'm going to watch a video for a video. I've posted a reaction video, and I've posted a video on Instagram. It's been a long time for me. It's been a long time for me. Healthy Mind. It's been a long time for me. It's been a long time for me. Good vibes only. It's been a long time for me. I'm going to watch a video. Nick The Realty, Healthy Mind. Okay, let's get into it. It's been a long time for me. It's been a long time for me. It's been a long time for me. Just a little bit, let's go!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음악 약간 한국으로 치면 제이팍이나 크리스브리즈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의 바이브가 느껴지죠 이 트랙은 오우 오우 어헝 아 여기 어디야 아 가고 싶어진다 그래도 이 시국에 한국은 지난달이 휴가철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제주도에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주도도 못 갔어 아 그냥 이런 바닷가 한번 보고 소리 지르고 싶다 나도 그냥 복장들도 그냥 막 이렇게 뭐 드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웃핏도 그냥 여행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런데는 그냥 뭐 파타고니아 반바지 같은데 벤츠 신고 그냥 막 뛰어댕기고 사진 찍고 바닷가에 막 소리치고 그래야 휴가지 그쵸? 아 좋다 좋다 그냥 저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막 여행가서 놀고 싶어 아 국수 진짜 맛있겠다 저 그거 좋아해요 우육탕면 아 저 진짜 좋아합니다 누들 보니까 생각났어 아니 저런 바닷가 보면서 그냥 벤츠에 앉아가지고 밀크티나 아이스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멘탈에 대한 치료가 이미 되고 있는 거야 그쵸?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제가 이거 닉더리어 가끔 듣는 곡이 이제 아이고예요 아이고 리믹스도 좋아하는데 이거 아이고만큼 있나 진짜 좋다 야 이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저스트 칠 하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아 그냥 나도 저렇게 쉬고 싶다 쉬어도 이런 시국이 끝나서 진짜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그쵸? 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음악 듣는 거 자체만으로도 시원하고 힐링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음악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아 난 그 난 이 곡이 좀 불만이 있어 왜 이게 9월에 나온 거야 9월은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아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예요 아 이게 8월에 나왔다면은 아마 제가 호탕스라도 가서라도 아마 이 곡을 즐길 텐데 아 너무 늦게 나왔어 내년 여름에는 이 곡을 좀 더 멋있게 즐길 수 있겠죠? 마스크도 벗고 여러분들도 코비드 나이틴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마음 한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 물어봐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울함을 100% 치유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순간순간 잠시만이라도 그런 곳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조금이라도 웃는 시간을 마련을 한다면은 이런 비디오와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비디오를 시청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칠하는 시간이 제일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들이 이렇게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힐링되고 마음도 되게 맑아지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